국내 누적 관객 1억명을 돌파한 대배우 2명의 영화 실적을 보시죠. 우선 황정민 배우 주연 영화 실적입니다. 27위 천군 국내 관객수 123만 명, 26위 행복 124만 명, 25위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141만 명, 24위 검은집 141만 명, 23위 인질 164만 명, 22위 교섭 172만 명, 21위 바람난 가족 174만 명, 20위 전설의 주먹 174만 명, 19위 그림자 살인 191만 명, 18위 남자가 사랑할 때 198만 명, 17위 사생결단 210만 명, 16위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253만 명, 15위 아수라 259만 명, 14위 부당거래 277만 명, 13위 너는 내 운명 305만 명, 12위 댄싱퀸 406만 명, 11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436만 명, 12위 신세계 468만 명, 9위 공자 497만 명, 8위 군함도 659만 명, 7위 곡성 688만 명, 6위 베테랑투 751만 명, 5위 히말라야 776만 명, 4위 검사회전 971만 명, 3위 서울의 봄 1313만 명, 2위 베테랑 1341만 명, 1위 국제시장 1426만 명입니다. 다음은 하정우 배우 주연 영화 실적입니다. 21위 1947 보스톤 국내 관객수 103만 명, 20위 비공식 작전 106만 명, 19위 클로젯 127만 명, 18위 pmc 더 벙커 167만 명, 17위 러브픽션 173만 명, 16위 하이제킹 177만 명, 15위 황해 226만 명, 14위 의뢰인 239만 명, 13위 아가씨 429만 명, 12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472만 명, 11위 군도 밀란의 시대 477만 명, 10위 추격자 507만 명, 9위 더 테러라이브 558만 명, 8위 터널 712만 명, 7위 베를린 717만 명, 6위 1987 723만 명, 5위 백두산 825만 명, 4위 국가대표 849만 명, 3위 신과 함께 인과연 1227만 명, 2위 암살 1271만 명, 1위 신과 함께 죄와 벌 1441만 명입니다. 황정민 배우와 하정우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황정민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